죽은 효소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죽은 가공식품 대신에 채소, 과일, 무청가 주스와 같은 살아있는 효소만 섭취를 하셔도 만성질환들이 어떠한 약물로도 멈추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꼭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입니다 하루 3끼를 먹어야 한다 혹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과일은 칼림 수치나 당 수치를 올리니 신장투석 환자나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등등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입된 내용들입니다 이 책은 여러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물론 올바르면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책은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염증관리 및 독소 배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 이야기 혹은 치매 방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노화를 방지하는 식사법은 물론 상업 마케팅에 대항하는 양심 의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담아냈을까요?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 완전 배출 함께 들어보실까요?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과 반쪽 대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호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유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었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위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핵에 망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와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2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 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과일은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효소 부족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 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도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요소의 양에 좌우된다 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천 3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총매가 바로 체내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환자 등 체내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채소, 과일, 무청가 주스와 같은 체외의 효소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효소는 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밖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밀라아지 효소는 당분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와 숫자가 2만 개가 넘으므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침샘, 위, 최장, 소장 등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 위액, 최장액, 장액 등에 섞여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혈관 청소 및 해독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푸등한 것입니다 체내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 만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백세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백세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을 80%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청과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말과 알약으로 된 무슨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입니다 연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 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 즉 효소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현들이 입은 닦고 귀는 열어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어찌 백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매일 아침 2주만 드셔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초간단 식사법 아침에 마시는 레몬스 한 잔의 효과 레몬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 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 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 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 술을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운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 즉 음영탕과 레몬 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 술을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 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 술을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 술은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채소과일 쉽고 간단하게 섭취하는 한 가지 방법 CCA 착즙 주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 양배추 1분의 4개, 사과 2개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애플, 사과, 비트, 캐럿, 당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ABC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합한 주스를 CCA 주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캐럿, 당근, 캐비지, 양배추, 애플, 사과 첫 글자를 딴 주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 중에서 채소와 과일과 무첨과 주스처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레몬 수도 환영하고 사과 당근 주스도 환영하고 ABC 주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CCA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4시 4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데다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CCA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부터 배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CCA는 우리말 까 라고 발음될 수도 있겠네요 매일 아침 까먹지 말고 까 주스 CCA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무첨과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클을 올리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류는 설탕과 화학물질을 투하합니다 첫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 저장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의 주스는 어떤 과일 이름의 탈을 쓰고 나왔다 해도 공장 주스입니다 제가 굳이 번거롭게 무첨과 주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스로 먹으면 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공장 주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맛과 유통기한을 위해 설탕과 화학물질을 듬뿍 투하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무첨과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클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실천해야 할 식습관 아침 공복 무조건 굶어야 할까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 즉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야생동물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나누어서 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먹는 행위를 멈춥니다 지구상의 모든 야생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먹는 행위를 멈춥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TV를 켜면 의사들이 나와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때 채널을 돌리면 바로 옆 홈쇼핑에서 숨어 있던 우유와 시리얼 광고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합동으로 몰아치는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헬렌 니어링은 소박한 밥상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는 보통 일요일에 금식한다 그날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나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는 조리하지 않는다 봄이면 우리는 위장 청소도 할 겸에서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인 셈이다 중략 육체는 수면 시간을 이용해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킴으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밤동안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므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거의 없다 인체기관 특히 위의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 16시간 동안 즉 오후 8시에 먹는 저녁에서 다음날 정오에 점심까지 휴식하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의 배출 주기입니다 몸속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 하류로 쓰레기가 내려가는데 상류에서 다시 쓰레기를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막힘 현상 즉 변비입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2교대 3교대로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밤에 무엇을 먹더라도 최소한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몸의 청소 작용을 돕는 채소와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알아서 소화 에너지를 배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채소와 과일은 30분, 무첨가 주스는 5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이 때 여분의 에너지가 배설 작용을 돕는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합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라는 것은 아침을 든든하게 그러나 간단하게 먹여서 돈을 버는 식품회사들의 논리입니다 밤에 꽤 많은 것을 먹은 당신이 나는 왜 아침에 밥맛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누군가 주방에서 아침 일찍 음식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면 아침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침을 비워두는 것이 좋고 물 한 잔 또는 무첨가 주스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무첨가 주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밤늦게까지 혹사한 당신의 내장을 청소해주는 인체 청소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몸은 백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3000억 개 이상의 죽은 세포를 만들어낸다 둘째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 즉 불을 사용해서 산 음식을 죽은 음식으로 변형시킨 결과물을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독혈증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나는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이 산성 노폐물이 피를 타고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이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의 몸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 즉 배와 허벅지 등에 저장해둔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저도 제 몸을 실험실 쥐삼아 많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아침과 점심에 채소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먹은 후 저녁에 일반식을 먹는 것과 둘째 아침과 점심을 굶고 저녁에만 일반식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흔히 두 번째의 경우가 칼로리가 적으니 다이어트에 좋을이라 생각합니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소물질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3천억 개의 죽은 세포와 독성 노폐물들이 씻은 듯이 배출되는 쾌감 즉 완전 배출을 아침마다 경험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타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관련 논문들과 연구가 쌓이면 그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서 대학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하면 100이면 100 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타분석은 매우 신뢰성이 있는 높은 방식이라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서 기피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메타분석 결과로 보면 칼로리 개념이 허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아침과 점심에 채소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먹은 후 저녁에 일반식을 먹는 것이 두 번째에 비해 칼로리가 많은데 어찌 쾌변을 보고 살이 빠졌을까요? 칼로리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 2000킬로칼로리, 여자 1500킬로칼로리와 같은 이론은 100년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식품회사는 칼로리 개념을 모든 식품 성분표에다가 넣게 만들어 어리석은 우리를 안심시킨다는 말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적든 많든 칼로리만 적으면 장땡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말입니다 연령만을 따지면 다이어트는 100전 100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2시간 뛰고 윗몸 일으키기 했으니 500킬로칼로리 소모했어 공깃밥이 200킬로칼로리니까 점심에 많이 먹어도 되겠네 아침 점심을 굶었으니까 저녁에 500킬로칼로리 컵라면 먹어도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겪어본 것처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시고 독소 배출, 완전 배출 이라는 방향으로만 전진하신다면 질병과 비만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끊어야 할 음식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은 독약 다음에 가공육입니다 석쇠에 고기를 구우면 벤조피렌 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은 요즘 상식에 속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각종 빨간색 살코기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급 발암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면, 담배, 가공육 등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을 먹는 것은 담배를 피우거나 성면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건물에 성면이 들어 있다고 성면 철거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 소시지와 햄을 영양식이라고 먹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독약 다음에 가공육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공육에는 너무도 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요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발색제와 고기를 오래 보존하게 하는 보존제로 아질산염 등이 투하됩니다 아질산염은 살충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보이는 스팸이나 소시지 뒷면 성분표를 볼까요?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카라기난, 아질산나트륨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식품회사에서 자신있게 발표하는 것만 이 정도인데 밝히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인지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 초가공식품, 즉 가공육이 사람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2023년 5월 이상하 강원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2004년에서 2013년 질병관리청이 코어트 연구에 참여한 성인 11만 3576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과 사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와 생선을 가공한 가공육을 즐겨 먹으면 사망위험이 24%나 늘어났다 남성의 경우 초가공된 우유와 두유를 많이 먹은 남성의 사망률 역시 해당 음식을 적게 먹은 남성보다 10% 높았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을 매일 4회 이상 섭취하면 사망위험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무려 10년간 진행된 장기간 연구였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강원대의대 예방의학과 양심 의사들은 식품회사의 연구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할까? 라고 당신은 갸우뚱합니다 무슨 성분은 어디에 좋다는데 왜 의견들이 다를까? 라며 당신은 또 갸우뚱합니다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전문가의 연구발표를 그 회사의 광고비를 지원받는 방송이 자꾸 혼란스러운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당신은 에라 모르겠다 의사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저 연구에 포함된 11만 3576명 중 사망위험 24%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가능하면 육류를 드시지 말기를 추천합니다 굳이 드시겠다면 소나 돼지를 박목해서 목초를 먹인 고기 그 중 기름이 적은 안심 부위를 드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 포위를 깔고 그 위에 고기나 김치를 올려놓으면 중금속을 같이 먹는 셈이니 가능하면 수육처럼 삶아서 드시고 각종 채소로 쌈을 싸서 드셔서 독소 배추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유의 카세인은 결핵과 폐렴을 일으킵니다 저도 역시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때는 초등학교에서 무조건 우유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많은 양심 의사들과 학부모들이 방송에 나와 우유의 해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유 때문에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속출하자 우유가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의무였던 우유 무상급식이 지방교육청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분유회사에서 홍보용으로 하던 행사로 1988년 올림픽 전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엔 힘들게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깡통에 들어 있어 위생적으로 보이는 분유를 먹이는 것이 있는 집 자식들이 이유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창조한 고유의 생각이 아닙니다 매스컴과 상업자본주의에 의해 강요되고 프로그래밍된 생각입니다 무슨 무슨 성분이 몸에 좋대 라고 누군가 말할 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진실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우량아 선발대회는 모유의 영양학적 진실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남자아이의 폭용수술도 산모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제왕절개술도 신의 실수이자 어린이의 필수품인 편도선 수술도 모두 새로 밝혀진 진실에 밀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 되는 수술이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모든 저제는 카세인이라는 성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세인이 3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유에는 7%의 단백질이 있고 우유에는 2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주성분이 바로 카세인입니다 카세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되어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위 소화기관에 적합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심을 눈치챈 식품회사들은 드디어 카세인이 안 들어간 분유를 비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카세인이 없는 믹스커피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식품회사의 A 부서에서는 카세인이 듬뿍 든 우유를 팔고 같은 회사의 B 부서에서는 카세인이 없는 분유를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립니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깁니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저장됩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와 버터 같은 각종 유제품도 우리 몸속에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공작업에서 접착제가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카세인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우유를 계속 마시면 인체에 해로운 점액질이 생기게 됩니다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카세인이 몸의 배출구를 틀어막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액과 폐렴 또한 모두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인 점액질의 결과로 생기는 병입니다 소유류는 어미의 젖을 먹고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유에는 단백질이 70%는 돼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아기의 7%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위해서 식품 회사들이 단백질의 중요함을 강조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의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몽골의 자연 목초지 등 야생 상태의 소에서 나오는 우유의 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거의 먹지 못하는 추운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이든 먹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유가 몸에 좋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우유 즉 몽골 초원에서 박목한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먹는 가짜 우유는 멸균 살균하고 대량 유통을 하면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렘부터 아크릴라마이드 등 담배와 똑같은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유가 몸에 나쁘다니까 저지방 우유가 나오고 산양류 단백질 분말이 나옵니다 무슨 무슨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는 치즈와 버터가 연이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완전식품이라는 우유도 다자란 성채 소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모유가 인간 성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자란 소에게 우유를 먹이는 농장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건강에 좋다고 매일 우유를 마시는 성인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요? 제가 산 음식을 강조하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가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먹고 출근하고 점심에 사과와 바나나를 먹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으슬으슬 저녁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눈 내리는 겨울에 밖에서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도저히 과일과 채소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발명해서 목숨을 이어 왔습니다 일종의 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시베리아 항복판에서 어찌 채소와 과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7대 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를 7로 하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껏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음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순서 1. 산음식,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등 2. 익힌 통곡물, 현미밥, 나물, 고구마, 감자 등 3. 각종 육류,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4. 공장 음식, 빵, 과자, 케이크, 라면 등 5.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등 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을 주식으로 하고 2번을 마음껏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식사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술을 마시거나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 만든 무첨가 주스를 마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먹기 힘들다면 7대 3 법칙을 이용해서 30% 정도는 그 외의 음식을 먹어주라는 것 뜨뜻한 국물 같은 거 말이죠 여러 연구나 통계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되 나머지를 굽느냐 무첨가 주스를 먹느냐를 비교한 연구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칼로리가 많음에도 굽는 것보다는 무첨가 주스를 마시는 쪽이 독소 배출이 더 많이 되었다는 것 누구나 몇 번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코로나 시기에 나름 다이어트다운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또한 상업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며 주마등처럼 그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소식이나 공복은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아 참아야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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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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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